이게 뭐야. 흔들고 막 해. 밥은 어디다 갔다 놓으라고. 밥은 남는데도 틈에다 이만큼 놓을 거예요. 너무 작아요, 숟가락으로. 높이라도 싸주든가. 밥도 지금 81kg에서 많이 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이 드셨네요. 그래도 추천한데요? 저는 이만큼 먹어요. 저는 이만큼 먹어요. 10배는 되네, 10배. 저번에 좀 많이 먹긴 죄송합니다. 밥의 양생용은 대조된다. 벌받아, 그다음에 죽고 나면 제일 많이 먹을 거야. 아니요. 정말 많이 먹어요. 진짜 섭섭하신 것 같아요. 장모님이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내가 좀 죄송할 거예요. 10년 안에, 10년 넘어가시면 내가 그럴 거예요. 역시 모질게 내가 그냥 잔소리하길 잘했어. 90이 넘어도 저렇게 정정한 걸 보면 내가 이런 데니까. 10년이면 아쉽게 가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도의 건강 상태에서 10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질병이 없어요. 당연히 20년은 더 살아야죠. 암 계속 드시고요. 춤추위 안 드세요, 맛있는데. 암이 없는데 암을 얇게 먹어서. 암을 얇게 먹어서.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아, 저기에. 가방에 가시면 뭐. 집값 말고 다른 게 있었나 봐요. 내가 사 온 거야? 아, 그냥 그걸 꺼내시면 안 되죠. 뭐 하려고? 4개 해야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4개를 해야죠. 갖고 와서 이리 와. 내가 몇 개 이상 하면 뭘 사두기. 설거지를 하든지, 코턴 빨기를 하든지. 진 사람이 글레지라기 받아. 4개 해. 4개? 뭘까? 그럼 이렇게 하죠. 장모님이 저한테 이기면 10만 원 드릴게요. 뭐라고? 이기면 10만 원 제가 드릴게요. 내가 이기면? 그리고 자네가 이기면? 장모님 1kg 빼기. 언제까지? 2주 뒤까지. 2주에 1kg는 좀 어려워. 그러면 4주에 1kg. 4주? 10만 원 딱 이렇게 꺼내놓을게. 5만 원짜리 2개. 아니, 한 개만 해, 한 개만. 10만 원 딱 꺼내. 아니, 한 개만 해. 1kg인데. 10만 원 이상.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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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다, 언니. 그것만 손을 대셔야 해요, 그것만. 그것만. 그것만 냈지. 올리셔야 해요. 왜 두 개 빼? 아니, 두 개 빠진 거는 잘못 빠진 거니까 이거는 그냥 끼워놔아드릴게요. 장모님한테 그냥 답 가르쳐 드렸네. 하하하하. 아이고 이거 뭐 판이 오래 안 가겠네. 금방 끝나겠다. 가끔가다가 커피 탈 때는 손도 좀 뜨시고 그러시더라도 여고 피는 데는 손 잘 안 뜯을 거야. 긴장해가지고 안 되지 안 그러지. 그런 거 다 지도 많아. 뭐 지금 봐서는 뭐. 지난 금요일 날. 아이고 정말 떴셨나요? 손 좀 떴세요 원래. 아 진짜. 조심하세요. 승부가 가려지겠네. 승부 앞에서는. 손도 안 뜨시니까. 이야 플랩. 홍서방님도 승부였고 긴장하시잖아요. 눈 봐 눈 봐. 눈 봐. 초집중이다 초집중. 눈 어쩔 거예요. 어 흔들려. 어 흔들려. 어. 아 뺀으면 위에다가 올리네. 어 올리는데. 어 그래가지고. 그건 잘해야죠. 내가 불안하지. 아이고 참내. 심사임단이 왔다니 갔다니. 그러니까 이거 뭐 요즘 신경이 쓰이죠. 잘 안 돼요. 어 그러면 아니죠. 그렇게 하면 흔들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빼면 이겨요. 가만히 있어. 진정 좀 해가지고. 어디 빌어버리다가 갖다 놓고는 사람 마음 졸이네 마음 졸여. 에. 아. 스피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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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졸고합니다. 아이. 그대에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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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